안녕하세요 안세지 고딩 발이 되겠습니다 고딩 삼각형 발 자 이거는 삼각형 발은 여성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발을 여기서 여성을 삼각형으로 발을 딱 펜셔줘서 넘어가서 툭 쳐가지고 돌아서 가뜩 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술이에요 다시 보면 이런건 뭐 만들기 나름이죠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텐션 줘서 툭 쳐서 돌려서 카드 친다든지 다시 여기서 또 돌려서 남자가 돌아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죠 연달할 수 있는데 연달아 생각한거에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이 양성고기 에서 들어갔을 때 에 안세지의 그 양성고기 아주 지겹죠 그렇지만 이건 한번 넣어줘야 돼 양성고기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또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요 아니 뭐 여성품을 여기서 이렇게 스피드 돌아서 이런 식으로 펜션 주고 펜션 주고 툭 쳐서 틀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딩 말 6번이 되겠습니다 10박 8 뭐 10박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마주 보고 있을 때 마주 보실 때 이렇게 여성은 10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어서 일곱에 달 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기반인데 그냥 마무리 아쉬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틀어주는 그런 식으로 남자가 서서 여성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10박바를 나중에 발맛도 제가 뭐 찍어서 올테니깐 참고하시구요 아쉬우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여섯 아홉 10박을 해서 건너가지고 방금 우리 6번에 산거 그저 2발나 이렇게 생각한 말이 10박에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손바꿔서 카트칠수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 3번발 역 3번발은 안세진 7번발로 건너갑니다 7번발 7번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역으로 가는데 3번발을 이렇게 그래서 또 7번발 건너가고 다시 또 역으로 가서 역 3번발 안세진 기초 3번발 역 3번발 역 3번발 이런식으로 역으로 간다 그래서 역 3번발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거의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가 뭉쳐돈을 받는데 김연아 스케팅의 스파이럴 발 동조하고 똑같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식으로 뭉쳐돈을 이렇게 뭉쳐돈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시 보면 여기서 그냥 이런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앞볼로 앞볼로 돌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양속고기에서 개똥이 버전에서 개똥이 버전에서 개똥이 버전에서 개똥이 버전에서 여기서 제꺼는 구독자가 저도 제꺼 보시는 분들 아니까 개똥이 버전에서 개똥이 버전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부터 이렇게 뭉쳐돈을 이상태 이상태에서 맥스오를 그대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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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뽑아서 또 안신린 주법말로 테션에서 툭 쳐가지고 마무리 카트 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뭉쳐 도는 바 이거는 오른손 잡고 여정이 지나가면 그대로 이렇게 도는. 남성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등재로, 등재로에서 여정이 놀면 또 이렇게 뭉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 파트너업으로 만약에 파트너 하고는 돌 때 여정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돌아주고 다시 또 두 번 돌아주는 기술이 되겠어요. 예, 뭉쳐 두 번 돌고. 여기서 한번 돌고 뒤로 올 때 다시 한번. 또 그런 식으로 돌시면 되어야 합니다. 박자 맞춰서 도는 거는 박자가 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기 있어요. 자, 여기 뭉쳐 도는 바. 이런 식으로 뭉쳐 도는 거예요. 다시 여정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뭉쳐 도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또 또 한 번 더 뭉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보내서 손박을. 요거는 남자가 안 돌았죠. 그럼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뭉쳐 도는 바는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발을 뭉쳐서 여정이 지나가면 다시 또 뭉쳐서 다시 이걸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행해서 보낼 때는 그대로 손 뒤에 쓰고 싶은 뒤에 손박 가서 돌려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틀어주는 기술은 이렇게 등기를 과감하셔서 이렇게 훅 틀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틀어주는 기술. 이거는 이렇게 여섯 박으로 틀어주는 기술.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예, 사박이발이 되겠습니다. 사박이발은, 사박이발은 자, 여기서 사박이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박이발. 이때는 손이 또, 어, 이렇게 허리로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손이 허리로. 똑같은데. 요번에는 요손이 겨드랑. 그러니까 사박이발은 손이 세운 데를 갔어요. 자, 고구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둘, 어깨. 사박이발이, 어깨. 그리고 요번에는 허리, 골발. 계속 보시면 이렇게. 사박이발. 요번에는 겨드랑.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가서 끝낸다. 요손 잡았죠? 근데 요손도 있고, 요손도 있고. 요손도 있는데. 그거 제가 안 보여 드려요. 어차피 보여도 배울 사람도 없고. 여태까지. 제가 이거 몇십 년 했는데. 이거 배워서 한명도 없더라고. 관심이 없어. 어려운 거는. 그래서 제가. 요손 잡았다. 요손도 말이야. 만 보여 드리고. 요거나 요거나. 요거나 안 할래요. 헵 뭐해. 팔리지도 않는데. 저 궁금하고 와서 배우시고요. 이상으로. 보딩반. 진짜 이거 배워서 하나도 없어요. 이 4박 2박은.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진짜 아까운 기술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게 재밌다고.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실천 서보면. 진짜 좋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아. 진짜 좋은 기술인데. 참 안 배우시더라구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